핑구 믿고 있겠다구 믿고 있겠다는거 미안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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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칭 되지않기 많이 당했냐고 뭘 진짜 그건가? 이거 언제의 마다 초기화되요? 살바 초기화 안되는건 아니겠지? 그럼 나중에 매칭 하나 10부씩 걸릴것 같은데 그게 나쁜지않게 소통방송있네 그냥 아 이거 컨디션 안좋을 땐 그러면 그러면 그건 새 계속 쌓이는거 아냐 흘러버리겠는데 맵이 뭐였지? 성신병원 제발! 아 월요일마다 초기화되요? 뭐..뭐야 이거 장착하는 소리 뭐야? 설마 박히냐 또? 박히다 박히다! 미로다 미로다! 너다 너다! 와 나냐고! 예? 돌빙뿌빙을 보여줘 아 근데 창트레이어 갔으면 좋지 뭐 여기 계시네 오.. 무서운거 아싸 조야 조사님한테 가세요 에스 에스네 에스네 근데 이렇게 창틀 끼우니까 손절하긴 하네 응 창틀이 진짜 좋아 줄사 두대 맞았고 죽었고 저기도 창틀이 있지 않았나? 저긴 너무 짧은 창틀이라서 그런가? 약간 박히 그 저렇게 해가지고 한번만에 약간 생존자가 쓰러지면 안타가지고 시계 오네 또 저런 캐릭터가 이제까지 없긴 했잖아 스택을 쌓아서 한 번에 터뜨린다는 개념에 무시 그럼 견제만 하나 혹시? 아 나도 삼겹살 먹고싶다 잘 잘라 드세요 어 용병도 쓰러지겠는데? 아직 플래시도 안썼잖아요 플래시가 애초에 있는걸까요? 근데 바퀴는 대부채로 플래시 들지 않나? 와우 일러타리우스 저러고 용병마저 때리면? 에이치 상처완화 이거 빼는것도 너무 오래걸리지 않나? 두개씩 빠지네 그러고 구축하셔야 돼 글적글적미 쇠가용? 다섯갠데 손절할까? 아니 근데 쇠가 그거여가지고 롱키매직이 있어가지고 한번 구해 볼까요? 갑시다 갑시다 근데 어째 바퀴 모양에서 인간품 변 다음에 푑 해가지고 죽일거 아니야 어차피 그죠? 드가자 드가자 너 자석 세갠데 와 미친거 아니냐 이거는? 롱키매직 일단 산다 근데 얘 한대 더 맞고 이제 삐잉! 하면 바로 죽는거 아닌가? 그렇지 그니까 변신을 하면은 바로 주술 그렇지 저 친구가 사거리 내에 못가게 하고싶다 어이 아이고 이거 안된다 좀더 가까이 있어줄걸 여기서 넘어온다면? 와아 와 이건 좀 심했는데 맞아줄냐 이거? 맞아줄냐 이거? 나이스 훈수를 한번 써주고 시간 끌었다 그래도 어 시간 잠깐 끌었는데 아 근데 이게 다 여기서 계속 끌면 될거 같은데 어 저 저 아니 저기서 넘고 막 어 그냥 그냥 어 그렇지? 아니 훈수하지 말자 어 아냐 그 줄사 그거 세개 있음 그래그래그래 해보자 해보자 화이팅 화이팅 아니 얘는 가시를 빼면서 플레이를 해야하다? 이게 시간 아까운거고 어차피 오면은 한 두세 두세대는 기본으로 때릴거 아니야 그러지 않을까? 주술사 생각보다 잘 버티는 중 이러면 해독을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은데 왜냐면 용벽이 지금 30%거든 돌핀구님은 몇퍼에요? 나는 다 돌렸지 해독 2개남았어 오케이 출사 죽었다 그래도 열심히 해줬다 나는 계속 케어를 해줬어야 했나? 이제 어차피 어 여기 개구? 여긴 좀 긴 창트리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띵킹이? 어휴 어휴 왔다 할렐루 여기로는 어 어 개빨라 그렇단께 개빠르단께 이거 가속포트니까 진짜 야무지네 다 돌려주고 네이스 네이스 나 이거 좀 먼데 딴 데 돌려야겠다 오우 무서웅 오 가까워놔 무서웅 힘들거같은 저기는 저기 돌려야겠다 니가 계속 어그로 끌릴라나? 할렐루 요 나 니쓰 이러면 같이 돌려줘야겠다 기 kró 핑구ico이게댓 미거이게 Gil 비니언다 미아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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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올 핑뉴 다이어트 핑구 근데 그거 맞았다 근데 안맞으면 돼 여기 66%야 힘낸 친구 오케이 쭉 가 보자가 보자 뚜구가 조금 쫄깃함을 선사해주네 나한테 오나? 너한테 가는거 같은데 무빙제이싱아 나 가시 뺀다? 비정상 써버렸다 멀리 멀리 가버리자 다시 이러고 되돌아가버린다 거기는 해둘게 없잖아요 그죠? 여기 3개있거든요 라면 냄새 나네? 갑자기? 아 죄송합니다 찡긋 그게 맛있겠다 돌평이 어디? 누구 계시죠? 엉덩이 좀 버티는 동안 이걸 빨리 돌려 누구인가? 아..완..완은 여기 집착하는게 맞나? 딴..된던덬 돌리고 있으면 제가 어그로를 최대한 끌어볼게요 예스 아휴.. Vega 드디어 부살as 비정상이잖아 여태 오 자 이건 너무에 따리! 만들어가지고 제이씨가 꽈댔다 그 칼 이렇게 피하면 되지롱 딱 놓고 아드가 지금 3개 만들어지는 중? 너무네이스샷 이게 피지컬이지 캠제 천천히 하는게 낫겠지 만들어보자 일단은 가시 빼는 중 그거는 아들을 만드는게 좋지 않을까? 니가 거의 아들각이여가지고 여보인가? 아이씨 가시 빼는게 너무 걸려 근데 뭐 상대보면 나름 뭐 아 깨비 재밌다고 할라 그랬는데 재미없어 지금 갑자기 안맞았고 자식아 버진 아드가 암정의원 떨어뜨릴까요? 그럴까? 아 근데 용병이 문데기라도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문데기 하러 간 여기 문데기라도 해덕이 집중하네 열어보자 열어보자 여기 그리고 T존에 개구 가시 아드 터진다고 가시는 안없어집니다 아 타주면 피도 회복되는데 그 몸안에 가시도 빼야되는거 아니야? 어 잠깐만 용병이가 자라면 죽겠는데 자라면 살아야겠네 너가 한번 가보냐 이거? 내가 죽는거 아니냐? 가볼까? 가시 하나 빼고 계세요 와 죽는게 맞는건가 싶긴한데 가보겠습니다 그냥 애 너무 먼데? 내가 되돌아올수 있을까라는 요단강 아니에요 저정도면 아 알지 알지 야 이쪽으로 안오면 어떡해요 야 이쪽으로 안오면 어떡해요 야 나 짝집 열러갈까 그냥? 기구멍 기구멍 T존이었지않나? 어 기구멍까지만 가기 어떻게 해보면 될거같은데 일단 만류거든요 어? 빨리 가도 근데 야 용병이니까 한대 버틸수 있으니까 이거 잘하면 이거 붙이라면 가도 될거 같기도하고 여기를 여는게 중요하거든요 뭐요? 연다고 하지않았어요? 열까? 아 열까였어요? 열까? 그런거였군요 열거 해가지고 같이 비비면서 오면은 괜찮을지도? 가보자 가보자 방에 출발 아 근데 나한테 온다 나 시간 끌게요 예 아유 이건 너무하네 이러면 죽을지도? 날기구? 거기 몇퍼였지? 여기 한 50퍼는 됐을걸? 일단 뱅짝크림 너한테간다 뱅짝크림으로 살렸음 와보...오고계세요? 어? 용병이 딴 데로가요 왜지? 먼저 갈게요 찍어 암장해완 오빠야 나한테 왔네? 열렸어? 아니 안열렸어요 용병이 치료한다 천천히 가보자 아 근데 여기 지감이거든요? 지감만 안들어간다는 마인드 저 문을 열어줄게 오케이 또 사라졌어 근데 갑자기 용병 어디갔냐? 열려도 되는건가? 열려면 죽을거 같긴하거든요 내가 왔어 어 용병 뒤에있네? 막아줄게 리시스터원? 응? 뭐야? 어디갔어요 바퀴? 누구인가? 저 뒤에요 덱 이외에 이... 이거 왜 이김? 끝까지 포기 안했기 때문이죠 아니 쟨 왜 나 한대 냅두고 가냐? 어 혼자 많이 천점 아니고 뭐 이걸 이기네 끝까지 감사합니다.